에이. 부르지 마. 왜 그래? 부들부들 떨어. 몸을 심하게 부들부들 떨어. 따님만 나와보라고 해볼까요, 따님? 따님만 한번 나와보실까요? 따님. 네, 따님만 한번 먼저 나와보실까요? 따님이 강아지 옆으로 가시고. 이.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렇게 있어보시고요. 형님이 아까처럼 그냥 천천히 강아지 옆으로 가려고 해볼까요? 혹시 으르렁대는 개를 말리다가 물린 적도 있는지 한번 여쭤봐주세요. 으르렁대는. 으르렁거리지 말라고 하다가 물린 적도 있어요? 네, 있어요. 심하게 물어요. 심하게 무는데? 꼬맸어요. 꼬맸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가족들도 있으면 이렇게 짖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외부인이 와서 자기한테 너무 침범을 하니까 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외부인 분들도 잘 못 오셔가지고. 형님 그 상태로 가만히 계시고 따님이 살짝 일어나서 다시 저 주방 쪽으로 가볼까요? 형님이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안전한 상태에서. 확실히 저 따님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긴 하네요. 차이가 많아요. 입마개는 할 수 있는지 여쭤봐주세요. 입마개는? 입마개는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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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마개할 때. 남동생하고 같이. 입마개. confusing 다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쟤를 저기 식탁 위나 이런 데 한번 올려놔보면 어떨까? 일부러 제가 싱크대 위에 올린 거예요. 바닥이 불완전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넘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우선 들기 때문에 우리 아드님이 풀어가지고요 이 봉구를 식탁 위에 올려놔봐요 올려놔도 짖어요?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리는데 심하게 짖으려나? 물어요 지금 땡기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많아 자기가 싫어하는 거 많아 말하지 말래요 말도 하지 말래요 식탁 위에 한번 조심해 물어 조심해 안고 그암 올려놔봐요 올려놔보세요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뛰어내린다고요? 뛰어내린다고요? 줄을 갖다가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다칠 수가 있어요 줄이 도록도록 매달릴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한번 다가가 볼게요 줄을 바짝 잡으라고 줄 또 뛰어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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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미끄러운지 조금은 덜해요 조금은 덜한다 아까보다는 조금은 덜하네 나하고 교류를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어이 이 올려놓는 게 좋겠네 예 올려놓으면 무서워서 무서워 그래서 항상 목줄이나 뭐 채울 때 항상 저 위에다 올려놓고 해요 저희도 알았는데 그 물속에 봐뜨리면 안 물어요 아 지난주에 봤어요 아 방금 보셨죠? 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또 또 그래요 또 웬만하면 물을 뻔해요 그냥 다시 한번 맺다 부를게요 네 근처에 계곡이 있어요? 여기는 계곡은 차라리 올라가야 돼요 진짜 다행이다 웬만하면 들어가셔야 되는데 무슨 일은 호대기 당하는데 호대기하면 당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쭉 내려놔 보시고 형님하고 도윤님만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얘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죠 줄을 한번 형님이 이어받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줄을 한번 이어받아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네 얘가 물 수도 있는데 물 수도 있는데 그만 물 수도 있는데 그만 아 하지 말아 퐁 오 조심하세요 민호야 내게 무서운 명 매운 명 진짜 우긴다 진짜 우긴다 어, 막 달려오지 않는다 잠깐만요 있어보세요 이러고 싶어 턱 떠는 거 봐 어, 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턱 떠는 거 봐 턱 떠는 거 봐 어, 턱을 턱 떠는 거 봐 턱을, 턱을 계속 떠나요? 엄청 떠나요, 턱을 엄청 떨어지고 승진이 들어가서 그래 그 상태에서 가족들이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족님들이 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게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형님은 왔다 갔다 조금 두 바퀴 정도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갔다 너는, 너는 교육식이나 들어가면 안 돼 어이 너는 교육식이나 들어가면 안 돼 어때요? 위협적인가요? 아니면 느낌이 좀 쎄한가요? 쎄해요 쎄해요 금방이라도 겁을 엄청 먹었어 야, 양말 한번 야야야 야, 양말 한번 야야야 자식이 줄을 몰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야, 줄을 막 달려드는구나 양말 한번 야야야 자식이 줄을 몰아 오케이 오케이 여우 같네 여우, 야생여우 물리는 거야 줄을 몰아 오케이 오케이 아 꼬랑지 바짝 내리는데 아니야 야야, 야생이 야야, 이놈다라 와우 이놈다라 이거 쎄 쎄네 진짜 쎄요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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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지금 엄청 열받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푸는 순간 지금 딸려낼 가능성이 없어요 다시 잡아주시고 아까보다 많이 다운됐어요 우유복 안 짓잖아요 아 말씀이 끝나기 광석길 바로 짓으려고 하네요 진심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